안녕하세요. 지금은 7시 35분. 저는 업텐션에서 짱구 눈썹과 스무 살을 먹고 있는 규진입니다. 이 10명 중에 제가 가장 먼저 일어난 멤버고요. 지금부터 저를 제외한 모든 9명들을 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깨워줘서 고마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뿅! 바로 옆방을 지금 깨우러 왔는데요. 지금 초인종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깨워줘서 고마워 입니다. 어휴, 깨우러. 업텐션의 귀신인데요. 점심, 아 아침 드시러 가셔야죠. 몇 시? 아휴, 당했다. 아니, 이거 장난 아니에요. 진짜에요. 아침을 먹으러. 안녕하세요. 깨워줘서 고마워의 업텐션의 귀신입니다. 나머지 멤버들도 일어나주셔야 되겠어요. 안녕하세요, 웨이군. 저도 방금 일어나서 지금 이거 라이브로 찍고 있는 중입니다. 저 옷을 안 입는데... 아휴, 괜찮아요. 리얼라이브로 가는거니까. 고겨르군. 저기'! 아휴, 고겨르군. 메이크업 됐어요. 겨울이에요? 하하. 하하. 안녕하세요. 깨우셔서 고마워의 업텐션귀신입니다. 하하핫하. 하하. 아침을 드시러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겨울이 형. 으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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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앙. 뭐가 아니.. 일어날! 빨리 일어날 뭐하는거야 지각이야 그러면 일단 일어나셔서 아침에 드시러 가시면 돼요 조식을 알겠습니다 결현과 외형을 깨우고 지금 바로 옆방인 629호에 도착하였습니다 바로 눌러보도록 하죠 이 방은 아까 보셨듯이 벨과 문을 엄청나게 두드렸지만 주변 분들이 불편해하실까봐 가장 나중에 깨우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업텐션 규진을 무시한 채로 가장 아주 혹독하고 스펙타클하게 깨우도록 하죠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죠 스펙타클한 그러면 이 방도 스펙타클한 기상을 깨우드리도록 하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신군 일어나서 조식 드셔야죠 지금 진짜 깨우는거야 아니지 맞아요 이게 있고 하하하하 오오오 결현이 오이구이 갑니다 이거 우리도 똑같이 찍혔어요 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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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멋있는 모습만 봤던 빨간머리 우신이 형이 지금 저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유리 형 보이잖아 안녕하세요 위리 형 모든걸 다 동원해서 깨워주고 계십니다 여기 방이 여기 방이 비태용과 환희 방이라고 합니다 진짜 절대 안 깹니다 내가 정답하죠 제가 같은 룸메이트 제가 같은 룸메이트거든요 절대 안 깹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샤오군 깨워줘서 고마워해 규진입니다 가장 귀여운 샤오군이 머리 누구야 굿씨 안녕하세요 아 아 때렸어 굿씨 이거 케이비에요 이거 방송 나간다 우리 샤오 샤오 샤오야 샤오야 안녕 샤오 머리에 까치 세 마리 들어가겠네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샤오 안녕 샤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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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오 여기서만 샤오llo 잘 아ops 안녕하세요 샤오입니다 샤오 또 떼준다 우리 허리텐 여러분들 이렇게 아침 인사 한번 해주세요 허리텐 여러분 잘 잤어요? 내가 이거 확대 줌으로 눈만 찍을거야 하트 보이는거니 아이스테루 아이스테루? I love you I love you 안녕하세요 아이스테루 고마워요 왜왜왜왜 벗고있다구요 잠시 그러면 옷만 입고 취소해도 될까요? 케미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저기 손찍였어요 아 나와요? 운전막대 당했습니다 슬퍼요 슬퍼 이 방은 누구의 방일까요? 제가 한번 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은 누구의 방일까요? 정말 안 일어나네요 아이스테루 네 안녕하세요 선율군 아아 네 잘잤나요? 기분이 어때요? 음 자연인상태에요 뭐라고요? 자연인상태 네 제가 스펙터카락이 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를 뺏고 내밀어보시죠 자 이 머리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다같이 알아맞춰보십시오 우와 준비하고 가야지 이제 안녕 네 여기는 샤워군과 쿤의 방입니다 자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마 엄마 아까 찍었어요 아까 찍었어요? 다시 찍어야 돼요 빨리 일어나요 네 샤워는 정말 바지가 아이스크림이네요 빨리 일어나세요 바이